안녕하세요 니슬이에요 오늘은 와플 먹방을 준비했어요 와플대학 와플이구요 스노우와플, 베리베리와플, 오레오 두텔러와플, 딸기와플이에요 오늘 마실거는 타로믹클티랑 딸방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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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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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콩나물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제가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오징어 고춧가루 오징어 고추냉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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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와플 대학에서 와플 처음 먹어봤는데 국류도 다양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뿅